바닥 피바다 아니죠? 깜짝 놀랐네 피바다인줄 알고 자 무기 아이샷 무기 다 뺏겼네 뭘로 싸워 이거 고자가 됐네 캐릭터가 아휴 제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화질과 최고의 프레임으로 방송하기 위해서 방송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하면 내가 게임하는 듯한 느낌 개보거의 그 그거죠 홀리건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훌리건? 훌리건 아니고 뭐지 아 그래 슬로건 그래 전부 다 다 훌리건될 뻔했네 죄송합니다 착한 친구들이 전부 훌리건이 될 뻔 했어요 방송 제 말 한마디에 뭔 놈의 cctv를 이렇게 많이 달아놨어 cctv 성의자니? 이거 뭔데 유지야 오예 오예 드디어 이혼이다 오예 오예 아 멜레야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 미친네 가자 안걸려 이거 몰라 이거 아 미친네 에헤헤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 어헤헤헤헤 어떻게 봤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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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게 아니야 아 야 이라 이 개이 개비스콘이 이게 뒤질라고 이거 스콘아 까불면 안 돼 형이 인생 헛싼게 아니란 말이야 뒤져요 뒤져 희이 아 아 아 아 아 세트 아 아 아 아 샷 여자가 힘도 좋지 쇠판 이만 이만 이만하면은 저 정도 이 정도 크기면 거의 뭐 한 칠팔십은 나갈텐데 오 아 신 개..개좋아요 아 근데 무기는 그러면 이제 압수된거야? 나 못써? 무기? 엿같다 이제 인생 풀렸다 인생 저장이야 아 미친 개미수 본의 아니게 오늘 닉네임이 계속 불리는 이득을 취하고 있네 이거 만들어야지 안돼 얘네는 우주에서 태어나서 그런게 안통하지 않을까? 다 다 불러보고자 아 놔놔놔놔 놔봐 놔봐 알았어 잡아아아아아아 좀 야 야 야 야 야 야 야이씨 야이씨 하아 미치겠구만 파워레벨2로 그러면은 얘를 돌려서 얘는 또 리스트 파워네 미친이 똥차 타고 다니는건가 설마 에이 아니겠지 자 좋아요 워크샵 우선 파워를 올리고 아 오케오케 피피 알겠습니다 피 자 하드로핀 작용 해독제죠 뭔소리 옥심은 작용 억제제고 나 이제 무기로 쓸만한게 없어 나 어떻게 해야해 인생 망했네 아니 나 인생 개크게 망했다 아 아 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갈 데가 없나봐 여기있네 간다 됐다 저기 올라왔다 전기 올라왔다 요거지 요거지 굿 내 컴퓨터 하나도 안 끊기는데 제 컴퓨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한두분만 그런거 보니깐 그 돈벌어서 컴퓨터 업그레이드좀 하세요 오우와우와 둔다 오우와 저걸 드네 오우와 이 밑으로 들어가기위해서 저걸 든거야? 와아 또라이 기어들어가지 왜이렇게 조용하지? 비니 폭풍 저냐는 느낌인데 이거 아 지금 아프리카에서 메인 공모전을 열고 있어요 거기에 크락행님하고 우리의 보글보글알콩님이 지금 나가셨는데 어 많은 투표들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보글보글알콩님은 지금 거의 정상급이시거든요 정상이시고 어 크락행님은 지금 3위이신데 모두가 위민하기위해서는 어 서로 좀 표를 돌려야되지않나 지금 마지막 스파트 스파트 때 이번에 우리 보글보글 알콩이한테 좀 투표를 해주시고 14일날 마지막 날이니까 14일날 13일날 내일 내일 알콩이한테 하고 오늘은 크락행님한테 해가지고 어 2등까지 올려드리든가 뭐 어떻게 그렇게 좀 해보죠 알콩이 디자인이 굉장히 근미래적인 디자인이죠 약간 검은색 계열의 우리가 원하던 너무 아프리카 이제까지 너무 허연색이었거든요 어 사실 검은색이 더 세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아이디어 저 고상태 저대로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저게 이제 디자인이 몇가지가 이제 추가가 돼서 완벽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비슷하게만 저렇게 만든다 이렇게 알콩이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어 아 나 저 새끼 또 나왔다 야 어떡하냐 아 개 고통스럽다 나 쟤 개 싫어 쟤 아무것도 안 먹히는 애야 야 아 미치겠네 쟤 어떻게 잡지 노이저 노이저 마커 여기다 던지고서 절로 갈까 하아 나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되지 그냥 뛰어야되나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거든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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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할 땐 뭐야 오케이 이거 뭐야 시험사만 써볼까 한발밖에 못쓰는데 에이 유 어후 뭐야 뭐야 안되자 야 안되잖아 오우 오우야 개쎈데 좋아요 좋은거 얻었네요 아 노래 틀어놓고 놀자 툴찻 아 유투브 유투브유투브유투브 유튜브때면 안되요 6832 대놓고서 비밀번호 알려주고서 뭐지 이 미친 정신병 게임은 탄환이 좀 많이 장애다 경장이 아니고 탄환이 좀 많이 장애거든요 급격 급장애 자 옥심 한번 더 맞고 에너지 만땅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거의 80%정도 온거 같은데 게임 뭐 때문에 자꾸 날 죽이려는지 알았고 이제 웬만한 데는 다 끝났고 사람 만나서 에얼리언 나타나서 마지막 에얼리언하고 싸우면 끝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은거 같습니다 스토리 두시간 한시간안에 끝날거같은 느낌이 큰데 근데 막 또 엿같이 되가지고 또 막 미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나지 뭐야 언제와 왜이렇게 진짜 현실같이 만들었어 개같은거 그냥 빨리 오면 되지 깔고 리카드 리액션에 숨겨주세요 미문은 최애 컷 너는 드로샷 뭔 들어오자마자 짤랑짤랑거리냐 어허 내 총이나 좀 돌려주지 내 총은 안돌려주나? 어 이런식으로 돌려주나요? 드샷 크으 이거지 이거지 어 이거야 아 개 샷건 아 개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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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짱 저짱 역시 저짱 헤드쉣 어디보자 아 형 좋아야 저 예전에 많이 굴러다녔 이제야 막 어우 난리났거든요 와 뭐야 개멋잇다 개멋잇다 딱 기다리네 쟤가 나도 널 기다리고 있어 들어와 기다리고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난 너를 베베이 베베이 뭐야 뭘케 뭘케 쎄 샷건을 세 방을 맞아야돼 미쳤네 얼굴 봤어요? 얘? 얼굴 뚫려있는거 봐봐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잘못됐는데 굉장히 크게 잘 못됐는데 이거 그냥 볼트건으로 잡아야 되네 이거 그냥 볼트건으로 잡아야 되는거 아 두 마리 오거든요 지금 두 마리 치킨샷 아 미친 오다 쏘니 쩌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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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 개같은 게임 아니 샷건으로 이정도면은 이볼보루는 몇번을 때려야 된다는거야 안그래도 볼트로 죽이라고 총알을 주네 좋구요 결국 여기있는 애들 다 죽였죠 지금 정리 굉장히 깔끔하고 총알 계속 주는거 너무 좋구요 게임을 집중력있게 잘 만들어 뭐가 자꾸 이렇게 퉁퉁치냐 더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좀 극혐이다 시간 오래걸리는게 조화연 아주 예뻐요 여기 갔는데 에얼리언 알있는거 아냐 아니 미친 개 개 뻑힝 잠깐만 뭐야 화염방석이 어딨어 내 화방 어디갔어 여깄네 아니 미친 내 말이 맞았네 미카아도 모두가 여기있어 하아 모두가 잃어버린다 모두가 잃어버린다 모두가 잃어버린다 모두가 잃어버린다 계란에 잃어버린다 계란에 잃어버린다 계란에 잃어버린다 계란에 잃어버린다 ㅅㅂ 그냥 밖에서 잃어버린다 아이고 약간 애기 애기 늙고 추워진다 아니 인생 뭐? 저장! 앙! 이거 그냥 이 비행선 통째로 터뜨려야될거 같은데 와아 난리났구요 뭐야 뭐 어디에 서치가 뜨는거야 뭐 어느 부분 아아 벽에 걸려있는 사람 아아암 요런데 서치가 되네 좋네 어디보자 이박 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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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렸어? 나 못 봤어 못봤어 못봤어 열렸구나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들려는 생각은 없는데 못봤어요 진짜로 리얼 봤으면 내가 바로 불을 들었지 어디 뭐가 열렸어 어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밥도둑이야 이런 개같은거 뭐와봐 잠 기다려 뒤졌다 너네 진짜 개 억울하게 죽어 아 아 아 으으씨 으핳 그래도 살았잖아 우리 살았잖아요 손해 아니야 손해 아니야 손해 아니야 살았잖아 살면 뭐든 할 수 있어 아 진짜? 이거 뭐 어떻게 가라는건지 어 됐다 이거지 하나 둘 셋 어 뭐야 뭐야 저 밑에 뭐야 어 미쳤다 미쳤다 맨 미쳤다 지느끼리 안싸우나? 아 대게 맛집인가 여기? 간장게장 전섬 시뻘개진거 봐봐 와 근데 이거 뭐 어떡하라고 오버로드 베타코 과부하시키려는데 저기로 어떻게 가 에이 남자랍게 나가봐 되겠지 뭐 소리나니까 소리나니까 으흑 형 저장해도가 꺼져 으하하 asking 뭐야 으흐흐 cigarettes 아 깜짝이야 나 남자야 나 남자야 내장을 만들어 놨니? 이 안에 곱창볶음이 저 뭐야 변말이야 ㅅㅂ 내.. 나 남..남..남자야! 마자 깻잎 박스 대쌤 대쌤 우선 여기다가 풀을 지르자 개새끼다 개새끼 아이 미친 내가 맞았 숨지마 숨지마 남자답게 노파워? 아 실온님 감사합니다 저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봐야되겠는데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개같은거 앗 나 X됐다 X됐다 갇혔다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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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됐다